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7강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조심성 있게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12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총 4권 중에 2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 강의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에서 32절인데 31절에서 32절 말씀의 질문이 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1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32절 말씀까지 살짝 연결해서 미리 본다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위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거나 인자를 거역하면 이것은 어떻다?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모독,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에 대한 모독,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32절 말씀에서 이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령을 거역하는 건 안 된다. 바로 이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하고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될까? 삼위일체로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절에서 사람에 대한 모독과 성령에 대한 모독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즉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분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뭐라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즉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성령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강의를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 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하니 즉 나다네일이 빌립의 증언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다네일은 야 나사렛 출신 중에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죄로 가득한 곳이고 혼합된 곳이고 거기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근본 바탕이 안 된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우리가 31절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다네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래도 그 출신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약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가 너무나 잘 기록된 곳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교인들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감화를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너희들에게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아는 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음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역사들 우리가 이사야설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 나타났던 그 모든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험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억제를 부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이 일까지도 사탄을 이빙어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세든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잃은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예에서 소집을 하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말 중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 즉, 그 얘기를 할 때 사내들인 공예가 그 얘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내 증언과 너희들의 증언 중에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비교해 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말 중에 즉,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하셨고 확인하게 하셨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얻은 것이 성령의 은혜인데 그래도 믿지 않는 자에게 바로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 말씀의 회복에서 봤던 것처럼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새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고 맛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욕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라. 그런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가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즉 성령을 회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도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희한한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용서받질 못할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삼위일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오 부활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세에 대한 소망을 보강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다고 거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도 33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사탄의 계획은 사탄의 뜻은 사탄의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사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특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그 반대로 악한 열매에 대해서도 성경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묘한 사람들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주술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한과 방탕한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술 취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분내도 되고 당짓는 것도 되고 때로는 이당과 함께 손을 잡는 것도 되고 원수 맺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적인 타락과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열매가 다르다. 열매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회복의 역사예요. 치료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성장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예요. 소금의 역사예요. 평화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악을 꾀하고 악을 위해서는 원래 대적들까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원래 대적이었던 사도덕인과 바리세인들이 힘을 합쳤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쳤어요.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거짓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할세불의 힘이 부서하는 사탄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 부분을 몇 번 얘기했습니까? 자주 얘기 나온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소육을 따른 열매인지 사탄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열매인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열매이고 무엇이 사탄의 열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34절.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악한 것일 뿐이란 것은 너희들이 누구란 뜻이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란 거예요. 사탄의 역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을 품고 있으면 거짓말만 나옵니다. 생각이 폭력적이면 폭력적인 말만 나와요. 누군가를 비방하여서 높아주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인데 살펴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안 빠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을 하는데든 정말 열심히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합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그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옳은 열매와 잘못된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있는가.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고백한 적이 있는가. 즉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대 같다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르쳤었는가. 내가 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제자라면 이 부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자녀가 거기에 앞장설 때가 있어요. 왜?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는 거로 악한 자들의 기준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36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열매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여서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옳은 사람을 따라야 돼요. 선한 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나서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너희들 출교한다. 즉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한다. 이 얘기였잖아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선뜻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용기를 주시는 말씀.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바로 36절이에요. 36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들이 신문을 받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사무엘상 24장 13절 5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다윗의 말이잖아요. 다윗이 사올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만 내보이면서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던 상황에서도 야 이 복수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람의 손으로 패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님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윗이 그 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진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37절 말씀을 봅시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자함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입술의 열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괜찮아. 행동을 안 하잖아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의 힘을 입술의 영향력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누추함과 얼기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감사하는 말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것.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심은 나에게 이 일을 할 능력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영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자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제자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성도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사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였던 사도행전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먼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열매로 구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자